캐리 앤 성숭숭 까만 강아지! 우와 귀여워 사랑스러워 우리를 따라온 건가? 주인을 잃어버렸나 봐 주인을 찾아주자 좋아 앙 앙 왓? 캐리 왜 그래? 우리랑 함께 가고 싶대 강아지 말을 알아들었어 이렇게 된 이상 까만 강아지랑 같이 간다 뭐? 좋아 우리가 아껴주고 사랑해주자 동물도 사람이랑 똑같다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돌봐줘야 해 그럼 당연하지 까만 강아지 친구 우리랑 친구하자 강아지와 장난감은 같지 않아요 지루하다 오래됐다 버릴 수 없죠 우리처럼 숨을 쉬는 가족이에요 따뜻하게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우리하고 똑같아 집안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재미없고 우울해져요 나쁜 음식 먹고요 심한 장난치면요 우리처럼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지구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일까요 강아지도 고양이도 함께 살지요 모든 동물 식물도 지구의 주인 까만 강아지 데려가는 것 말이야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왜? 우리가 잘 돌봐주지 못하면 까만 강아지는 또 슬퍼질지도 몰라 생각 끝! 내가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우와 아름다운 모습이야 강아지와 함께 놀 때 얼마나 즐거운지 착한 눈동자와 고그란 털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강아지와 장난감은 같지 않아요 지루하다 오래됐다 버릴 수 없죠 우리처럼 숨을 쉬는 가족이에요 따뜻하게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우리하고 똑같아 집안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재미없고 우울해져요 나쁜 음식 먹고요 심한 장난치면요 우리처럼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지구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일까요 강아지도 고양이도 함께 살지요 모든 동물 식물도 지구의 주인 꼭 편집할 범위 제공하는 영상 넓게 많은 관심이 나오는 거에요 감사합니다